양손 좀 날먹혀야 되겠다 아 근데 시바 존소레가 원래 20위였어? 아 근데 이건 너무 헷갈리는데 아 이거 원포는 쓰면 안되겠다. 원포는 그거 한 번 해볼까? 오우 개시 싸기 짜잔 오오 아이씨 오늘따로 왜 이리 멈추냐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 우리 티비씨님 안녕하세요 아이씨 아이씨 온포 쓰면 안되지 아이씨 원포가 바뀌어갖고 나도 헷갈린다 오우 아이씨 저기 시바 한번씩 튕겨갖고 나 짜증나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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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땅 땅땅 아 양손 눌러야되 아 야래 야래 양손인가 헷갈렸다 원래 오른손이었잖아 상타가 아 원포 씨바 젊나 헷갈려 저거 마이너스 메시지 아 레어 오버 나 안전소저 그대로 뜹니다 아 오우 빡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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